이 영상은 3가지 색상의 제올라이트 페인트를 칠한 석고보드에 물을 뿌렸을 때와 일반 페인트 칠한 벽면에 물을 뿌렸을 때의 차이를 실험한 결로 테스트 영상입니다. 한 번 더. 흘러내리네요. 얘는 안 맺히고 다시 들어가고 얘는 계속 흘러내려. 와 대박. 한번 뿌려보세요. 얘는 이렇게 맺히고 흡수가 안 되는데 이거는 흡수가 돼요. 한 번 더 뿌릴까요? 네. 한 번만 더 뿌려보세요. 얘는 지금 이거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? 이건 흡수가 됐어요. 이것도 금방 말랐어요. 네. 금방 말라요. 제올라이트 페인트를 적용한 벽면이 마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반 페인트를 칠한 벽면은 전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